네, 2024년 첫 장르만이 여의도 북콘서트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뉴스브리핑 아주 재밌게 이끌어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박 장관님 건 잘 보셨어요? 네, 책 홍보 폼 미쳤다고? 그래. 아직 안 가셨어. 아니, 근데 저는 이 뭔가 되게 빠졌던 게 기승전. 반도체. 막 신앙이 생길 뻔했어요. 아까 책 여는 거 보셨죠? 네, 네. 몇 장 몇 달이요? 아이고야.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우리 최윤경 기자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부터 갑니까? 첫 번째는 텐트냐 집이냐. 텐트냐 집이냐. 이준석 얘기죠? 네, 네. 한 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주가 제3지대의 잔친날입니다. 아, 잔치주간이에요? 네, 네. 여기저기서 시동을 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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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걸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14일이었는데 어제가. 미래 대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 아, 제가 대기가 길어서. 미래 대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 그다음에 내일은 새로운 미래. 20일은 개혁신당 창당 대회. 쭉쭉쭉쭉 있어요. 미래 대연합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네, 네. 아, 뭐 이렇게 발기인들이 많아. 네, 그래서 제가 헷갈리니까. 이거 어디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여드립니다. 아, 이걸 정리했네. 정리모음집이에요? 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 네, 이준석 개혁신당. 원칙과 상식의 박원석, 정태근. 정의당 출신, 한나라당 출신이죠. 미래 대연합. 이낙연, 새로운 미래. 금태섭도학의 유호정, 새로운 선택. 양향자, 한국의 희망.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디에도 이렇게 정리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깔끔하다.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가장 먼저 당을 만들었던 건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그다음에, 자,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이름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건 양향자신당. 그다음에는 금태섭신당이 나왔고. 어제 원칙과 상식당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내일 이낙연당, 금요일쯤에 이준석당.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어두운 거는 뭐. 암흑의 기운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사진이 밑에는 어두워? 그것은 제가 만들지가 않아가지고. 그라데이션이라고 전달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저런 정말 재주가 없게, 기술이 없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엔 뭐냐면 선, 창당, 후, 통합이라는 거예요. 당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당당당당당을 지금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래야 뭔가 이렇게 협상할 때 좀 뭐가 좋은가?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서로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뜻이 딱딱딱 맞았으면 그냥 당 밑으로 쭈르륵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다 뭐 만들어놓으면. 이제 그 뭐야. 이제 이를테면은 새로운. 뭐 한심 맞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미래 희망 대연합 선택 신당 개혁. 당 이름들 쭉 모으면. 쭉 모아놓으면. 개혁 빼놓으신 것 같은데요. 개혁을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아까 이거 당 이름을 가장 좋은 조합으로 만들어놨는데. 한국의 새로운 미래 개혁 대연합 신당의 선택이다. 이렇게 합치면 그렇게 될 수가. 다 합치면. 한 번만 다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헷갈리네요. 이거는 저 무순입니다. 그냥 가장 호응이 좋은 걸로 만들었는데. 한국의 새로운 미래 개혁 대연합 신당 선택이다. 영어로 하면 참 당 이름 재밌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당 어제 창당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이 제3지대 신당을 표방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주옥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좀 들어볼까요? 저 또한 미래 개혁하고 있기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텐트를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이 말이 빅텐트인지 사실 저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집에서 살고 싶은 곳이고. 이진석 대표. 이렇게 이게 지금 속내를 사실 드러낸 거예요. 약간 좀 그러네요. 이당연 대표 참 겸연적었겠죠. 이 얘기를 들었으면. 텐트를 크게 쳐달라고 했는데 난 텐트에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제3지대 빅텐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되게 많은 약점을 그냥 노출하는 단어같이 들렸어요. 보세요. 텐트 자체가? 제1지대 있죠. 제2지대가 있어요. 그럼 제3지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대한세력 느낌이라서 조금 약해 보이고. 좀 추운 느낌도 나고. 텐트를 자꾸 치고 빅텐트를 친다는데 1지대와 2지대는 사실은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조금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 번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해서 반가운 마음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조홍찬 의원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단순히 텐트가 아니고 집 구조물을 만들어서 등기부 등본에 올리자. 등기치자 얘기 나왔어요. 아니 뭐 단어 하나 이렇게 또 주택들을 하시고. 등기를 치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창준위 어제 출범 전에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 세 분이 모였습니다. 20여 분간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카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마 기자들이 모르고 못 올까 봐 한 번 돌았습니다. 내일 어디서 만난다. 여의도의 무슨 무슨 카페에서 만난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준비된 기자들 갔어요. 갔어요 또. 백불을 담당한 김종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20분간의 미팅에서 이심전심이 확실히 느껴졌다. 그러면 이 낙준 케미가 어떻게 됐냐. 괜찮냐. 합의 좋으냐. 물어보니까 아주 좋다. 두 분 대화가 아주 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저 여의도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커피숍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읍천리 카페에서 아마 만나셨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통창으로 밖이 잘 보이는 그런 걸 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목표가 설 연휴 전에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설 연휴 전에? 그럼 2월 한 9일 전인데? 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집에서 그런 얘기하는 집이 많은지 모르겠으나 설 밥상에 추석 밥상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가 이분들의 너무 큰 고민이에요. 도대체 밥상 고민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래서 그 전에 이슈를 만들어서 전국에 가족들이 모일 때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당연히 설 연휴 전에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쉽겠느냐. 선거 연합인 것인지 통합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선거 연합이냐 통합이냐. 만약에 선거 연합이다. 그럼 선거를 위해서만 우리가 모여서 느슨한 연대를 한다? 그러면 또 한 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통합을 한다고 하면 넘어서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하나 더 듣고.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또 이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떴다간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다르면 굳이 내가 손잡고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이고 다른 세력 일부는 사실은 일단은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합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한 마디를 했는데 16일에 이낙연 이준석 대담이 방송이 되는데 그 방송 자리에서 저는 타협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16일이면 내일? 네. 남의 거라 너무 많이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회사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홍보 짧게 가고 아쉽네. 타협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선명한 차이도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기의 입지가 너네보다 내가 제일 낫다는 걸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타협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선명한 차이도 발견됐다 말씀드릴 수 있다. 이 정도면 좀 약간은 그래도 둘 중에는 좀 더 내가 갑의 위치다라는 이런 정확히는 떴다방은 싫고 무조건 통합할 사람들만 와라. 이 얘기인 거고 이낙연 대표는 계속 많이 내려놓고 러브콜을 좀 보내는 모양새예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참 애매한 게 선거연대가 되면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이압집산으로 느껴지겠죠. 당선되려고 그냥 뭉쳤구나. 당이 만들어지려면 또 넘어야 될 정치적 입장이 너무 크죠. 왜냐하면 정의당부터 국민의힘 의원까지 모두 함께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부터 정태근 국민의힘 의원까지. 모이는 것도 한 당에 모이는 것도 약간 좀 그럼 대회의 모양 자체가 아주 오묘하게 되겠죠. 참, 참,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북문제, 세대문제, 남녀문제, 노동문제, 소득문제 이런 이슈에 대한 입장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랑 합쳤을 때 지지자들이 더 붙을 것인가? 시너지가 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랑 여기랑 도전히 난 쟤는 못 받아들이겠어? 하면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시로서 일로 왔는데 쟤랑 같이 간다고? 근데 더 놀라운 아이가 함께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지금 계산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원칙과 상식은 자기들의 의원이 셋이 있다. 큰 카드입니다. 의원이 있어야 지금 번호를 앞번호를 받기 때문에. 현역이 있어야. 그리고 이제 지금 개혁신당은, 이준석당은 지지율이 우리가 제일 높다. 이만큼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고. 이낙연당은 중량급 정신이 있다. 각자 계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도권을 내놓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각자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큰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 게 크다고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잘 섞일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 어려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워딩들이 있어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름다운 충돌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충돌. 철학, 이념, 경험, 세대, 지지 기반이 다 다른 만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충돌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충돌. 되게 시적인 조화 아닙니까? 아름다운 충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위원장은 비빔밥이 돼야 한다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조홍천 의원은 대구 출신이니까 고기가 유명하고. 이원욱 의원은 보령인데 버섯이 특산물이에요. 보령이 버섯이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본인도 찾아봤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종민 의원은 논산인데 논산은 다 유명하니까 그중에 밥이 있어야 되니까 쌀이 유명하고. 박원석 전 의원은 고양시인데 고양시에는 행주치마가 유명하니까 행주치마를 두르고. 양양자 의원은 화순인데 거기는 더더기 유명해서 더더기도 올라가는 고급 비빔밥이 될 수 있고. 금태섭 정택은 나는 서울인데 찾아보니까 서울의 특산물이랄 게 미나리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너무 억지로 끼워봐준 거 아닙니까? 너무 애를 썼다. 검색을 했대요 본인이 다. 너무 애를 썼다. 그렇게 해서 비빔밥을 만들어보자. 비빔밥을 만들어야 한다. 각자의 개성들이 살아있는. 그렇지만 한 그릇 안에 담긴 비빔밥 만들어보자. 고추장이 누가 될까가 제일 걱정이네요. 그러네요. 순창 출신 없으시나? 없어요. 아쉽게도 순창 출신. 순창 있으면 바로 고추장인데. 네임들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고민들이 굉장히 큰 상황. 그리고 아마 설 전까지는 어떻게든 뭔가 그림을 만들어보려는. 보려는 일부 세력이 있고요. 그것도 약간 여유 있는 세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기호를 부여할 때 기준이 3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컷오프 당한 의원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올 때 가장 잘되는 집으로 갈 거다. 그럼 잘되는 집인 우리에게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보이세요? 아유 복잡하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 한국연합도 그런데 또 이제 정의당 얘기가 오랜만에 한번 이슈가 되는데 정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이랑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기로 했어요. 녹색당과? 네 심플합니다. 원래 이제 다 같이 진보당이랑 노동당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고기는 합의가 안 됐고 녹색당이랑 선거연합을 해서 녹색정의당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건 이제 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해체를 한다. 이제 후보 번호는 똑같이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 후보를 여기는 거의 사실 비례로 승부를 봐야 되는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녹색당한테 우리가 앞번호를 주겠다. 그래도 같이 세력을 연대를 해서 조금 키워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림이 선거연합 정당이라 우리는 이때 같이 하고 나중에는 지역구 비례대표 낸 다음 선거 뒤엔 각자 정당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요. 다음 주에 탈당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네 탈당하겠다고 했고요. 정의당이 다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내려놨는데요. 이제 언제 할 거냐 탈당 시점이 언제냐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1월 30일까지 탈당을 하면 후순위에서 의원직 승계가 가능해요. 1월 30일 보름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류호정 의원이 걱정 말아 그 전에 탈당을 한다. 죽게 죽게 이렇게. 그런 거예요. 다음 주가 될 것이다. 아 그래요. 그냥 본인이 당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명을 끝까지 하고. 그래서 그거 다 끝내고 다음 주에 탈당을 하겠다. 그럼 이제 1월 30일까지 그렇게 탈당을 해요. 그럼 이제 4월 한 10일까지. 120일 남습니다. 5월까지 임기는 4월 5월까지 하고 국회는 그때 갈려요. 총선은 그때 하지만 4월에 하지만. 그럼 이제 120일짜리 의원 한 분이 새로 오는 거예요.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의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할 생각이 없어요. 의원은 하루 한 사람과 의원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루라도 해본 사람. 그럼 전 의원이 나중에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일을 30년 했었어도 하루 의원하면 바로 전 의원 되는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을 날리면. 이거 언제적 뉴스가 또. 너무 옛날 뉴스이고 제가 심지어 찾아보니까 인기가 없더라고요. 이 뉴스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다루니까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다루는 게 우리가 다룰 이유가 또 되는군요. 판결이 재미있는데. 판결 자체가 재미있죠. 재미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판결이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상황 뭐 다 아실 거고. 2022년입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9월 22일 미국 뉴욕의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참석했다가 나오는 길에 한 이야기예요. 이걸 MBC가 먼저 보도를 합니다. 자막을 어떻게 달았냐면. 시끌시끌시끌한 오디오에서. 이걸 그대로 틀면 우리도 또 다시 중재에 갈까 봐.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립니다. 미국. 괄호를 쳤어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달았어요. MBC가 단 자막이죠. MBC가 그렇게 달았어요. 그 자막이 나가고 난 뒤에 대통령실의 첫 주장은 바로 나오지 않고. 또 한 10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거 아니었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방에 붙었죠. 웃는 모습 내보내지 마. 이 사람만 내보내. 최윤경 기자만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주장이 서로 엇갈렸고 대통령실이 그 이후에 MBC 기자를 전용기에서 안 태워줘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 이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 새끼도 인정한 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곳 판결 기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교부가 MBC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고요. 법원 판결이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1심인데 외교부 손을 들어줬어요. 사실상 100대 0의 판결을 낸 거거든요. 외교부가 완전히 이긴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정정보도를 해라. 그리고 안 할 경우에 하루 100만 원을 외교부에게 줘라.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되게 센 판결이 나온 거예요.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도 똑같이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했느냐. 저도 똑같이 이걸 오디오에 맡겼었거든요. 그때. 감정업체에 맡겼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때 몇 차례 들어보기도 했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봤는데 참 쉽지 않은 대목이긴 했었어요. 법원도 똑같이 오디오 감정 결과를 맡겼는데 어떤 것까지가 합의가 됐느냐. 검증된 거. 국회에서 동의됐고요. 이 새끼들이 동의했고 승인 안에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야기한 거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게 그리고 외교부와 MBC 모두가 동의한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에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것까지는 이제 양쪽 다 이견이 없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자꾸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쟁점이 하나 남았죠. 이 새끼들은 맞지만 바이든은 알 수가 없다.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난리면이라고 했는지는 아무리 들어봐도 알 수 없고 검증 업체도 검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이건 말한 사람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정 보도할 때 기본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 보도한 걸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정을 요청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중간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MBC에서 당연히 당연히 비속어를 그대로 보내지 않고 XX라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XX, 국회의 XX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MBC 자막 얘기시죠, 지금. 자꾸 제가 이제 사고가 날까 봐 위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최초 MBC 자막은 XX로 나갔고 법원에서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그 논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디오 감정을 했는데 바이든인지 날린 면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박진 외교부 장관 옆에 바로 붙어 있었죠. 그 설명을 들어보면 맥락상 대통령실이 바이든이라는 말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엄청 무게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도 MBC가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으니 정정 보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법원 판결은. 그런데 보세요. 정정 보도를 하라는 게 좀 이상하게 나온 게. 법원 판결문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이거 좀 헷갈리니까 뺄게요.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바로 잡는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낭독하라고 했어요. 직접 정정 보도문을 줬거든요.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밝혀졌으므로. 이렇게 이제 정정 보도문을 낭독해라. MBC한테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판결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감정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 이상하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대통령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런데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정정하라고 했으니. 약간 애매하죠. 이 논리 구조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정정 보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고. 하여튼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정정 보도하라는 거죠. 법원 판결은. MBC는 어떻게 안 돼요. 왜 또 당황했어. 아니 지금 계속 계속 지금 언급이 올라와가지고. 대통령 발언 중에 비속어는 인정된 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국회에다가 비속어를 쓴 것은 맞느냐. 이 국회 이 땡땡이라고 말한 것은 맞느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기자님은 판결문을 어디서 받아봤느냐. 알고 나서 질문하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지금 오늘자 얘기예요? 이거는 금요일자인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도 판결문을 확인했어요.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직접 다 받고. 뭐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갑자기 하세요. 계속 이제 이게 되게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잘못되면 또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심플하게 법원 판결만 보자면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이라고 발언하는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라고 MBC에 명령을 했고. MBC는 그거. 항소합니다. 항소합니다. 아이고야. 힘들다. 힘들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를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뭐였냐. 대통령은 미국에서 7억 달러를 내는 그게 얘기가 아니라 7억 달러 원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억 달러 원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국회가 거대 야당이 이거를 동의 안 해줘서 우리가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게 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상대로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법원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그럼 제가 궁금할 거잖아요. 실제로 글로벌 펀드를 정말 야당이 반대했을까? 대통령 걱정은 혹은 그 맥락이라는 거는 글로벌 펀드 같은데 우리가 얼마를 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어쨌든 예산은 국회에서 해주는 걸 테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야당들이 이걸 반대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다는 그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국회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파를 어떡하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가 승인 안 해줄 걸 걱정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 순방 이후에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물어봐요. 김한규 의원? 아니 글로벌 펀드 1억 달러 내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안 낸 글로벌 펀드 관련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걱정을 해줍니다. 야당 의원이? 네. 발목 잡을 줄 알았던 야당 의원이? 발목을 잡을 생각이 전혀 이분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항목이 없던데 이거 주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요? 그때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이게 이제 국제기구 분담금이라는 예산 안에 통으로 반영이 돼 있다.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1억 달러 기여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교부 예산으로 들어간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인했는데 2022년에 5200억이었어요. 이건 하기 전이죠. 글로벌 펀드 1천억 원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 660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 1400억이 늘었죠. 그리고 2024년에 7183억. 또 이렇게 한 5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국제기구에 우리가 분담하는 돈이 1년에 한 7천억이 넘어요? 그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무난하게 글로벌 펀드에는 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이 비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옆에서 야당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문제네. 사실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국제기구 출연을 야당이 반대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당도 반대를 별로 안 하죠. 우리 국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쟁점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해하게 만든 그 사람은 좀 문제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 통화하고. 제가요? 너무 닥탈하지 마시고. 아니요. 혹시라도 일단 뭐 아까 몇 글자 문장이 생길까봐. 이게 핵심은 그때 윤 대통령의 마음을 약간 흔들리게 만든, 헷갈리게 만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 야당 별로 반대할 생각이 없었고 과거도 별로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마치 반대할, 야당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옆에서 부추긴 사람. 그 사람을 잡아내는 게 좋겠다. 그럼 이런 문제 아예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제가 이 뉴스를 안 가져왔으면 이런 문제가 아예 안 생겼을 텐데. 다 제자리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타이완 미국 택했다. 타이완이 미국을 택했다. 친미 성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그렇죠. 총통이 됐죠? 네, 13일에 대만 총통선거가 치러졌고요. 원래 집권당이었던 민주진보당의 라이 칭도 주석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진당이 지금 12년 연속으로 집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8년, 8년 이렇게 주고받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2년이 됐다. 오랜만인가요? 처음인가요? 저 뭐 확인 안 됐습니다. 매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 라이 주석이 타이완은 이미 주권독립국가다라고 말하는 반중 성향의 독립 추구하는 그런 대표인데 여기서 약간의 톤 조절을 하긴 했습니다. 당선 직후에 중화민국 헌정체제에 따라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 대등한 존엄이란 전제 아래 봉쇄를 교류로 대신하고 대항을 대화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중국은 당연히 기분이 많이 나빴던 것 같아요. 민진당이 대만 주류의 민의를 대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국은 끝내 통일되고 반드시 통일된다는 대세를 막지 못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공격적인 입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런데 이게 선거 전해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미중 대리전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여기 당선이 되면, 민진당 되면 미중 긴장이 높아질 거다라는 해석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상되는 것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다가 대만을 포괄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한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좀 가야 된다고 우리 최 기자님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는 거에 말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않는다는 철학의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앞에 했기 때문에 잔뜩 위축돼서 지금 이제 주워 담을 시간이 됐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만약에 최 기자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고, 네.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손임해 주시나? 최 기자, 책임자. 아, 좋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 기자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죠? 제3지대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확실히 전 세계의 선거 흐름이라는 게 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극우정당들이 막 나올 때는 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재미있는 포인트는 제3지대가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세 후보가 나왔는데 그중에 세 번째 후보인 민중당 후보, 제2야당이었거든요. 거기가 26% 넘게 득표를 했는데 그럼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중당의 후보가 20대에서 40대의 압도적 몰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 네. 여기서 양당에 대한 피곤한, 양당 다 싫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컸다고 하고 이 민중당 자체는 당원도 1만 명밖에 안 되고 거의 1인 정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별로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젊은 세대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일단 26%를 득표했고 의회 선거도 같이 있었는데 국민당이 53, 민진당이 52, 그런데 민중당이 8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완전한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죠. 이분이 아마 타이베이전 시장인가 그랬던 분인가요? 커원저 후보라고. 그런가요? 굉장히 약속 같은 걸 해놓고 그걸 이행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이 원래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는 약속하고 잘 안 지키는,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약속 지키는 모습에 많이 좀 반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약속하고 좀 지키는. 또 재미있는 건 여기도 단일화 이슈가 있었는데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2당, 3당이 단일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당이 지금 당선이 됐다라는 비판들도 있어서 이 내부에서 또 혼란이 조금 책임 공방이 좀 있을 것이다. 2위 한 당과 그 지지자분들은 3위 한 당 엄청 심하겠군요. 그러면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걸어가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대통령실은 처음 보도했을 때 비속어조차 인정한 적이 없었다. 이거 다시 한 번 전달을 해드리고요. 대통령실은 그 인정한 적이 없고. 그리고 MBC에서도 자막은 XX로 나갔다. 비속어 자막은. 이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새끼는 저한테 자꾸 하신 거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볼 수 있겠죠? 역시 제가 더 재미있는 것도 사실 준비했다가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멘붕이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내일은 좀 더 정돈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아니, 뭘 이렇게 힘들어. 우리나라 살기 힘듭니다. 최윤경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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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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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